김명희씨 이한삼곡 B, 소프라노 차수정의 노래로 들으시겠고요. 공한수씨 김성희곡 내고향, 테너 윤병길의 노래로 감상하시죠. 나라에서 공부하던 괴물 시기절 소나지 음메 소리 금역이 새롭습니다. 고개마루 초가삼갈 부모님과 같이 살던 그 시절 정들이와 그 마슴이 그립습니다. 언제나 아버지의 체온이 느껴지고 세상의 그리움 사무치는 내구야 제 귀천여 마당에서 이 어둘던 그 시절 낙이 울려 고진 그 기억이 새롭습니다. 이 어둘던 그 시절의 성격수 이 어둘던 그 시절이 이 어둘던 그 시절을 공안수시 김성희곡 매고현 테너 윤병길의 노래였습니다.